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보른색 그 사이 3초만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진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게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뿐야 ubX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